자, 선수분들 준비되셨나요? 왜 이렇게 좋아하시죠? 자, 진행하겠습니다. 자, 다음 팀 돌아갑니다. 셋, 둘, 하나, 포!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. 보면 알 거예요. 얼마나 빡세지. 단, 단, 단! 이것도 Freddie Case! 단, 단, 단! 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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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직까지는 동점입니다 자 이제 하이라이트 구간입니다 또 올 뽀백이야 또 올 뽀백이야 자 잠시만요 또 올 뽀백이야 아이고야 괜히 힘 뺐다 자 두 번째 동점입니다 두 번째 동점입니다 자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자 뒤돌아주시고 아이고 대회 역사상 이런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냥 힐리 되세요 자 그냥 두 배정에만 찍고 왔어요 가위바위보 타위바위보 아 어떡해 우위보 이겼다 그거 날 mãe